아이고 이 제주도는 야 이스록 발음이 펑펑 불어서 제주도다운구나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주도 땅과 그리고 이 제주도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불보다 잘 살아야 되는 한 너무 저 앞에만 보면 막 찰리당구나 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있으면 그냥 내 주변 우리 이웃들도 콤보 신용 돌아보고 경애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포로마이 부럽다 아이고 포로마이 부럽다 뭔가 치울 것도 없는데 맨날 청년 이제 다 꼭 2층에 와서 같은 업종을 하는지 놀럴 야, 빨리 오라게! 자기 와! 나신 줄 안 마. 아니, 너 신의 계획은 내가 누구 안 찍었나? 오빠는 왜 나신 줄 안 성질 내놔? 오빠가 뭘 해냈어? 너 아침이면 좀 호시간이라도 일찍 과기는 먼저 문 열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나신 줄 안 맨날 청소를 해놓고 장사 안 되는 건 나 책임이냐?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나 저것 때문에 그냥 성질 됐어. 아침부터 그냥 봐봐봐, 이거. 이거 장사도 안 됐는데, 이거. 세금은 쳐나오고. 저 우찌리자가 저녁까지 불산 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퇴근해 버리고, 이거. 이번부터 바로 잡았을 거라. 우리 고찌 내지 못할 거라, 이거. 아이고, 이거 하영 나왔어, 이게. 에이, 진짜로. 아, 이거 착한 거나,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르신이들 뭐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 추운데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고맙네, 고맙고. 고맙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진짜 착한 아이라. 이 기사가 이거 동네들 다 청소해 주는 게 얼마나 광이 남성이야. 도로가 번쩍번쩍 했으니까. 저런 아이들이 댕기면서서 다른 아이들 본도 받고 참 좋구나. 아이고, 차 안 남성이야. 아이고, 고맙게 우리 신고도로. 이창이신 차라. 아, 저희가 새로 만든 메뉴인데. 아, 어르신들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먹어보는 철초만은. 우리도 경로당에서 선전하고. 마을 안에 전부 선전이 형. 장사 잘 되게 해줄거라.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들어보게, 지금 중각이랑. 네네네. 아, 그러면 저 김영장게들 거. 우리 시각시 하나 맹기라 볶으면. 네네네. 모음씨도 상당히 좋은 사람들 하는 관객이에요. 우리 형 지날때마다 이거 지금 먹은 값어, 이거 먹은 값어, 저거 먹은 값어, 이거 잡고 해. 어떤 우리 공을 갚고. 아유, 언제든지 차 드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세요. 아유, 경로당 하면 좋지만. 이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볶으면. 볶으면 다 들으시고. 아유, 볶으면. 볶으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어르신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자랑하고 한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유리차 bribe금 ATM 닦으라. 어이구. 자꾸 나신디만 그냥 짠소리, 잠소리, 잠소리. 아이고, 진짜. 그냥 정서짖 온 거 그냥 말만 버라. 아니 저 구석부터 잘 닦아봐 봐. 아 writes니 막 뭐하냐, 자꾸 얘기해. 내가 할게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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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내ceksin. 어휴 신경이 일어나게 그 계단형 구성구성 아이고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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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단부터라도 따갑을 나게 에이그 진짜로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사람이 청소를 하려면 조심해서 청소를 해야지 사람이 놀랬잖아 사장님 먼저 사과를 하셔야죠 방금 끼 이놈이 숨는다고 진짜 사장님이 물 뿔어놓고 저한테 승질내면 진짜 저 당황스럽네요 진짜 아 당황스럽긴 나도 마찬가지인데 사과? 사과 말해놨어도 좋아 좋아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먼저 해야되는거 아니라? 1층에 멀쩡하게 우리 장사 잘되고 있는데 2층은 똑같은 업종을 해놓아 이제 우리 봐봐 집 봐봐 개미새끼 한말로 한다는데 이제 아 그때 사장님 맨 처음에 제가 가게 들어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품목 겹치지 않게 메뉴 선정 잘해갖고 우리 서로 도움 되도록 하자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반대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서로가 같은 물을 파는데 아 시험 너무 매력있네 동네 어른들도 한낫는디 거기다 심장만으로라도 걸리면 어쩌고 할거야 아 깜짝놔 아침부터 에이 가게를 여기라도 주려고 마사키야 에이 진짜 아 이유끼리 그냥 다정하게 그냥 진행은 좋을텐데 아 아 난리다 아 난리다 아 네 아이구 하늘만 보함 심히 사라지켜 어 이구 주대기만 나와 그래 알고 그냥 그 입은 어떤 걸 뻔해 입만 베욱브어 그래가지고 저기서 졸려게 아 왜 엄마는 자꾸 나만 때리나 이라 맨날 걔 너 걱정해 내가 사라질 거냐 걔 뽕만 형 돌아다니지 말라 다만 얘기도 어머니 다 돌 때랑 고찌 다듬고 걔 아이고 오르방 거 심해 걔 니 형 나 형 어떤 형 살아갈 거고 걔 니네 오르방 때문에 걔 오늘도 오늘날 거장 형 살아감시지 아이고 저 오르방은 나 직장도 잘 취직 안 시켜주면 무사 너가 취직 시켜줘도 도름나고 내가 팔뚝으로 돌아다니면 너가 오르방이 안 해줬나? 아침이 뜨미다 이 시끄럽게 시리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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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시끄러워지 말라 자기 어떤 시집이라도 가라게 시집? 오빠가 나 도와준 거 있냐? 어디 간 거 알아보라게 구해보라 시집이라도 보내서 이치룩 내보라건 어떤 걸 거냐 경호구 저번에 어머니 그 중매 논지 그 뒤놨던 애 그 무사 차불어서 거 아이 그 사람은 시험이 안 났더라고 좀 남자답게 생겨야지 뭐 딱 여자답게 나보다 아 권손으로 들렀다 내렸다 개직했더라고 야 요새 시험 난 거 다강 백겸 세 어머니 남다른 기도 시험 부속하게 나사 뭐쩌 아이고 시험이고 뭐고 간에 질가당이라도 아무나 여기 눈빛 주걸랑 확 그냥 낚아챈 가버려 나 걔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자꾸 다시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 거나 지금 저거 저거 저 상질머리 없어 상질머리 저 누구 닮은 저쪽 어떤 또 멍뚱 저 닮은 걸 나눠 안 가 아이고 나고 속상해 기나 너희들 작은 게 가길랑 여기 하얗나 보라 그 모험지로 묻히는 거라 반 농사 애기 농사 아이고 끝 끝 끝 끝 끝 어 창수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 근데 저 경로당 갔다가 오는 길인데 어르신들 뵙고 오는 길인데 창수씨 여기 이렇게 하네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지나가다가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속상하세요 아니 우리 오빠 진짜 미워요 난 진짜 또 신경질 내셨구나 아유 난 진짜 아유 빨리 시집가라 뭐라 하면서 확 구중 들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아우 그런데 혹시 네네 제희도에 혼자 사세요? 아 예 혼자 살게요 어머나 제희도 내려온 지 몇 년 됐어요? 아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아 그럼 주위에 여자분도 없겠네요 아 여자친구요? 지금 만나는 사람 특별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혹시 네네 이산형 있으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고소영이거든요 아 고소영씨 이렇게 후회점 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점 예 좋아해요 아 아 잠깐 하나씩 엄하 어머 나 저도 정이 있는데 어? 어 그러네요 진짜에요? 예 아 이 점이 창순씨의 장점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무슨일일까? 아, 여기 혹시 사장님이 안계신거에요? 아, 제가 사장님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털이 많으신 사장님 아, 자, 2층 털보, 2층만 안계신거에요? 아, 그 사람은 골 보자는 어려웁니다. 맨날 어디 동네에 두수정 댕기고 감장도는 통에 만나기가 어려워 마시니. 나도 만나기가 어려웁니다. 무슨일로?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계셔가지고요 개미, 저, 우리 1층 커피가 원래 원조커피고 맛도 향도 기가 막혀 마시니. 개미, 오늘 특별히 우리 손님을 자시나?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커피 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온거거든요. 아, 그래. 여기도 맛좋긴 한데 우리 커피도 나 오늘 특별히 저, 곱빼기로 하나 큰걸로 하나 안냈구나.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맛을 못보고 아, 이거 맛좋은거고, 이거 호나 아, 나 저 2층 저, 저 털보 진짜 되는게 하나도 없네. 아, 뭐야 저 아이고, 나 이것들 그냥 아, 어휴 속짖어 아, 속짖어 아, 이런식이, 이틀이야 허허, 처음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였수다니까. 허허, 저 아이 어떤경 사랑에 빠져도 고 지네오라방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한테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저거 어떨거고, 이 죽이 얘기야. 아, 개나제나 그 저 사랑은 그냥, 아무도 아이고, 몸 관련된 내 자리는 수가. 좋은 데는 어떨까, 좋은 데. 아이고, 게나저나 자네 집이 이제 난리가 태싸지게 생겼어, 이제. 아이고, 어떨 거니, 이제. 야. 왜, 오빠. 너 그 하고 많고 많은 사람 지금부터 하필 그 놈이냐? 너 내가 쟤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아니, 그 오빠하고 친하게 지면 됐지. 왜 자꾸 그 오빠 얘기만 하는데. 이거 보라, 이거 보라. 벌써부터 편역 들어가 먹이. 야, 그 털을 복잡하고 그거 추접하게. 뭐 그런 아이 만난 게 없나? 아니, 난 그 오빠 그거 매력이니까 나 좋아하는 거. 매력 같은 소리가 없네. 오빠 꼭 거 틀어. 너 혼만 더 만나게 봐, 만나봐. 아니, 왜 자꾸 싸우네?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도 지내고 잘 지내봐. 나가 싸운 거 천나게. 보면 모르겠냐. 너 상심으로 생각해 봐. 여기다 1층에다 장사하는 거 보냐, 알면. 바로 위층에 가게 되면 곧둑이 허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만나지만 만나봐. 아니, 그거 좀 봐. 왜 나가 좋아서 만나는 게 왜 오빠가 뭐래. 시끄러워. 만나지, 만나지 마. 왜 자꾸 나. 나 지금까지 언제 되들어봤나, 되들어봤나. 아니, 난 그 오빠 좋아하는데 그럼 오빠가 뭐래. 그 오빠하고 잘 지내. 나 진짜. 그 철부 얘기 혼만 더 끌어봐. 너 진짜 너고, 나 그 시끄러워. 나는 그 오빠가 시끄러워. 나 그럼 집 나가서 나가. 집 나가.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아. 은석아. 형님. 아, 뭐, 바빠서. 아니, 바쁘지는 않았으면. 나 와라죠. 막걸리 혼자 받아왔으면. 뭔 일이 있을까? 아니, 이게 오라게. 아이고, 뭔 일이 있어기네, 이거. 아니, 이게 그냥. 아이고, 혼자 나 있어. 후사 형, 낮부터 형 술 먹잔 마스. 뭔 일이 있까? 아이고, 아무도 이제 어쩌게. 고라 봅사게. 형님 이거 낮부터 형 술을 한잔에 켜냄신데 뭔 이유가 있으나 먹는 거 아니, 과. 아니, 이게 아이고, 나 진짜 나 이 말 곧 전에 가면이. 후사. 아, 저 창순이 이게 시집 보내자에 막 했는데. 아, 우리 그 윗집이 그 털 보고 있지 않느냐. 네, 네. 그거 하고 이제 부턴된 게 뭐 사람이 이제 오장을 다 태암쳐 이제. 잘 된 거 아니, 과. 아이고, 그 털은 너 보기에는 어떤 거냐, 그거. 에휴, 요즘 그것도 다 뭐다니까, 이게. 아이고, 뭐. 나도 길러카 영어당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맨날 이제 허헌 대기 심어 불케내고 난. 아,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니냐. 아이고, 야 어지러운 소리 하지 마. 야, 말. 한잔 합세. 좀 해. 아... 그것도 안 할 거 봐.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여동생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다. 이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걸 너와 내 동생은 너무나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우리 형 오빠 너무 진짜 속상해요 시집가라고 얼마나 성화가 성화인지 정말요? 밤에 잠을 못 자게 그래요 아 나 진짜 확 누구한테 그냥 시집 확 까불까불다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진짜 우리 오빠가 있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성질이 어린때 나를 그냥 팍 구박하던 성질이 지금 또 나와가지고 장사 안 돼가지고 저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드렸거든요 예 어르신들이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동네 어르신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좀 새롭게 만들어갖고 예 개발을 우리 둘이 개발하면 어떨까요? 우리둘이! 아아 동기들이? 아 뭐 우리둘이 개발! 너무 좋아요 우리 둘이 같이? 예 과찌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 나 미치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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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에는 예 정말 맛있을 겁니다. 어머나 색깔도 예쁘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오빠네 가게가 잘되고 오빠네 가게가 잘되면 저랑 험베씨랑 아우! 상상만해 한번 드셔보세요.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아우 현빈씨가 우리 가게 살렸어요. 아 정말요? 아 좋다. 형님도 좋아하시겠죠? 형님도 좋아하죠. 우리 오빠가 너무 좋아할게요. 아 좋다 좋다 좋다. 대박 바람다. 오빠 빨리 이거 갖고 가야지. 뭐해 빨리 가져가 이거. 아이고 갑자기 평상시에 넌 누릴줄디터다 못 누르라. 오빠 아니, 줄게 맞춰봐. 대박 대박. 오빠가 봐. 야, 손이 개명 아니냐, 걔. 맞고 가. 이거 뭔만? 뭔만? 아이고, 빨리. 가꾸라. 아, 이거 상체도 오랜만이다, 얘. 아, 예, 예,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아, 이거 막 새로 개발된 건데 막 줄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네, 네, 혼자서 하면 돼. 아이고, 이거 참 별다른 맛인 게.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 나면 딱 향기도 좀 다르고. 오늘 처음 안 들어갔으니까. 아, 경례구나, 그럼. 나도 막 바삭한 게, 이거 때문에. 상체도 한번 주지. 먹어봐. 아, 이거 보통 차가 아니여, 이거 참. 좋다, 시원하고 참. 여름에 좋다, 이거 이 차가. 아, 맛있지? 먹으려고 자꾸 아삭혀. 형, 맛있어, 이거. 나도 먹어보죠. 아이고, 이거 무기 별천지에 온 거다, 이거. 아, 이거 무기가 좀 시원하고 이거. 이거 어르신들 먹겠다, 안 좋다. 이거 누가 맨날 하시는지 모르게 많으셔. 잘 만들었죠, 이거. 이거 먹으면 평생이 더 젊으실 건가? 이제 99일이면. 매달 혼자 시원하고 드십시오. 아이고, 매달 혼자 드십시오. 어린 애기 때문에 한 편이나 찍어놔요. 드십시오, 드십시오. 하여튼 고마워. 네, 드십시오. 이 집이 대박날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한번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빠, 우리 오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형님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시켰지만. 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자, 가게. 자, 우리 잘 먹은 강석. 아이고, 한번 저번에 벌써 가서 봐. 아이고, 우리 가게 구저분한데. 아니, 명장 자리라, 명장 자리라. 저기 바닥도 보이고 천 좋은데. 내일 또 와서 커라. 내일 봤어요? 아이고. 맛도 좋고 흔한 게 대접도 잘 받은지. 할망 도랑무제. 아, 여자 삼촌하고? 아이고. 우리 차 자꾸자꾸 커라. 예, 예. 저 할머니한테는 전남이 차도 보내줘서 할머니한테 오죠. 아이고, 예, 예. 고마워. 예, 예. 고맙습니다, 삼촌. 아니, 어디 먼지 감시면 보셔다니, 카마스. 대성애, 우리 곧은 이 마을 안에 나고 있어. 운섬경 그런 거 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삼촌. 가십사.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맹심해 가십사. 예. 빨리 빨리. 오빠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요. 아이고, 몸살 하면 어때요? 아, 나 정말. 그래도 저 이래 봬도 남자잖아, 남자. 아이고, 아이고. 참촌들 잘 보내줘도 같네. 오빠. 네, 또. 그래도 선배 오빠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 네. 꼭 쓸듯이 소리를 또. 네, 형님. 저 좀 그만 미워하시고 좀 앞으로 우리 서로 잘 될 수 있게 팍팍 좀 이뤄주십시오. 저 어찌됐건 우리 다 쓰러져가는 가게 이쪽 살려줘 고맙고. 네. 그리고 또 저 늙은 우리 동생 또 보살펴줘. 오빠 자꾸 보면 늙은 늙은 하지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말. 짜증 나. 아, 어찌돼. 고마워. 아니, 형님. 형님 근데 오늘 매상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회식 한 번 할 것 같다. 회식? 좋다, 회식. 오늘, 오늘 내가 그냥 탁 쏟게. 그... 가게, 가게, 가게. 가게, 가게, 가게. 야. 이거 먹고 이거. 야, 개. 고찍을 하게 해. 야, 돈 넣을 사람이 먼저 가야지. 자, 여기 진짜. 야, 같이 가. 고찍을 하게 해. 아, 형님. 자기 느낌. 어? 야, 고찍을 해. 야, 고찍을 해. 에이, 진짜 그냥. 아, 아, 아파.